터널에 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장애물로 이동하세요 아니면 4,5번 사이에 쓰셔도 돼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개보다 더 빨리 움직여 보세요 2번에서 개를 집어넣으세요 어차피 터널 앞까지 안가도 얘는 들어가 개의 행동을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쟤는 터널을 좋아하게 돼서 터널 앞까지 안가도 보낼 수가 있어요 터널 쪽으로 그리고 보낸 다음에 바로 4,5번 사이로 이동하는 거예요 터널로 보내세요 그렇죠 뛰세요 그쪽으로 그렇죠 훨씬 빨라졌죠 아주 좋아요 브라보 한 번 더 봐요 뛰세요 그쪽 뛰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 핸들링입니다 도불 연이 연이 브라보 예 안녕 골고루 산지 산지 골고루 산지 골고루 세계동 콜라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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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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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